네, 헬리님은 가셨고요. 네. 네, 가셨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니팔자가 돼서 이런 상담에서 건강 가지고 얘기해 본 거는 네, 오랜만이네요. 처음이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아까 헬리님은 자리에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뒷담한가요? 네, 뒷담한데요. 방송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아까 헬리님 사인도 그랬지만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약을 탁 먹거나 그래서 탁탁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사람 지저분하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건강을 추절한 김에 제 경험을 드려서 한 마디 정도는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 문제를 먼저 선해결하는 데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들어왔는데? 혹은 또 딸린 식솔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여러 가지 온갖 핑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점점 악화만 되지 제대로 도저히 못하고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지우세요. 이 건강으로부터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말고의 모든 의제를 전부 다 딜리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민족도 있는 거지. 내가 뭐 가는 데 그게 무슨 의미람? 그러니 저도 정말 집도 절도 없고요. 내가 친구 집에 앉아서 살 때도 있었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막 그런 적이 몇 년이 이어진 적도 있었는데 오롯이 그냥 건강을 다시 되찾는 것에만 몰두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 만약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보면 굉장히 한심한 인간이었겠는데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야 다시 또 어떤 기회가 오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워낙 우리나라가 한 번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자기의 기독권 자기가 그나마 승체해놨던 것을 포기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한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죽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건강 문제로 이루지도 저루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단안을 내리고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면돌파를 하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다. 그런 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참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 선생님은 지금 담배를 피시려고 손에 담배를 들고 라이터를 치고 덜덜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담배를 부시네요. 얘기가 좀 됐거든요. 헬렌님 이 부분까지 챙겨서 들으시면 참 좋겠네요. 이제 다음 철공소, 라디오 철공소 진행할 건데요. 최초로 라디오 자파명이 최초로 AS 내용을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도 사실 녹음하면서 궁금할 때마다 다 이렇게 여쭤보질 못해요. 어떤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풀이가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어떤 방송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갈증을 내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꾸물림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셨는데 그중 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심지어 친구분이랑 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꾸물림 나왔을 때 어떤 해석에 대해서 그 두 분이 토론을 하시다가 대판 싸우시고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계시다고 지금쯤 연락을 했겠죠. 뭐 어떻게 되셨는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죽돌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제 입에 뭘 넣었던 친구 이야기로 싸우셨나 보네요. 지난해 말 허니쌤의 명리를 읽고 나서 명리에 꽂혀 귀동양 눈동양으로 명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1일입니다. 책과 방송에 의지하며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 한마디 말씀을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저 지나치는 좌충우돌 중입니다. 제목처럼 지난 방송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절친과 사소하게 다투고 지금은 거의 일주일째 연락마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논리도 없는 완전 초짜들이 방송을 듣고 싸운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이 상황이 생각할수록 답답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여쭤봅니다. 에피소드 20의 꾸물림 관련 방송에서 지산쌤께서 꾸물림은 시차가 반대인 나라로 가시면 대성할 것 이라는 말씀이 어이없게도 화근이 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다행히 쓰겠습니다. 저는 꾸물림의 명식이 병정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이해를 했고 제 친구는 대운의 흐름이 저녁에서 밤으로 흐르니 병화일간의 경우는 해외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병정이 병은 태양 정은 별을 의미하므로 밤과 낮이 붙어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 이해를 했고 제 친구는 병과 정은 한낮이고 임과 개는 한밤중을 의미하는데 일광과 맞지 않는 대운의 흐름인 사람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병화일간이고 대운의 흐름은 금에서 수로 흐르며 저는 개수일간의 대운의 흐름은 수에서 목화로 흐릅니다. 그러니 제 친구는 우리들도 해외로 가는 것이 운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그 의견에는 어쨌거나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성인들이라면 원만히 해결을 했겠지만 구차한 핑계를 대자면 그날이 한필이면 절지해 친구는 제극인 저는 인수가 심하게 식상을 극하는 날이다 보니 욱하는 말과 함께 친구는 심의상처를 받았네요. 지산쌤 허니쌤 말다툼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해결이 되겠지만 궁금함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방송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도 40평생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나이가 아 예 평소 순하디순하기만 한 저와 절친 명리를 공부하며 욱하는 제 성질도 발견하고 소심한 친구 성격도 발견하게 되네요. 그날 말씀하신 해외 이주 추천 말씀의 근거 꼭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재밌는 걸 들으십니다. 근데 뭐 빨리 넣으시겠네 이 두 분은 그쵸 그쵸 심도 있게 토론을 되게 보람찼었어요. 읽으면서 근데 두 분 말씀 다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이 다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차가 반대인 나라로 가면 대성할 것이라는 말이 어이없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연을 쓰신 분은 현실과 이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해를 했고 친구는 대운의 흐름이 저녁에서 밤을 흐르니 병화일간의 경우는 해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같은 얘기는 싸울 이유가 없었네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여기 포커스가 근데 병정 갈등이 뭐 늘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꿈울림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병화일주가 정화가 본원이라고 여기 본원이 이제 병화나 정화일 때 정화가 이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좀 바로 잡는다기보다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배우는 쪽에서는 이 정을 꼭 별이라고만 이해하지는 않아요. 저렇게 그 꿈울림 사주처럼 그 임수가 옆에 저렇게 있으면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임합이 되면서 이제 목이 만들어지면 정화가 더 커져서 더 커지는 거죠. 정화가. 별이라고. 별보다 더 큰 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주에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정화일주인데 물이 없으면 이제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때는 이제 높다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밤시간이냐 낮시간이냐 이제 시간차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병정화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병과 정은 한낮이고 임계는 한밤증을 의미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병정화가 일간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황을 설명한 거지 그 이게 병정은 한낮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임계는 한밤증이 아니라 이게 맞는데 그 아까 전에 꿈울림 사주에서는 운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운이 이제 밤시간으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화일관이었으면 정화일관이었으면 당연히 여기가 좋겠고 운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병화일관이기 때문에 또 마침 이분이 해외 얘기를 그때 또 하셨고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이 싸우고 화해를 시켜드려야 할까 화해해라. 두 분의 의견을 합치면 네.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합치면 동일한 사실은 내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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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정말 뜬 별과 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머릿속에 가치관 그러니까 원래 화는 이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런데 가치관이 하나는 밝은 거 하나는 어두운 게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치관의 혼선 그래서 현실과 인상 사이의 갈등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느낌을 이제 하늘로 비유하자면 마치 햇볕이 떴는데 달이 와서 햇볕을 가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월시 월시 네. 계기일식 계기일식 지금 꿈울림 사주가 사실은 그러한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달이 와서 벌건 대낮에 햇볕을 쓱 가린 거예요. 이게 진짜 천문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분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치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계기일식이 있다는데 지구 반대편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명료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 해외로 가는 게 흐름이 저녁에서 밤으로 흐르니 병화일관의 경우는 해외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삼을 일이 전혀 결론은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라는 설명 없이 제극인과 인수가 식생을 심하게 원래 싸울만한 날이 있다. 이게 아니었어도 싸웠을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도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걸린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떡볶이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데 하필 저희 방송 내용이 영화끈이 됐을 뿐이네요. 그리고 이제 병화일주하고 개수일주하고 붙으신 거예요. 이게 만만잖아요. 개수일주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굉장히 막 말빨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두뇌전이 빠르고 병화는 강한 겁니까? 병화는 책에서 보면 남자 병화일주들은 너무 미화를 많이 해놨죠. 최고로 좋다. 왜냐하면 병화가 감모까지도 키우기 때문에 너가 그래서 꾸물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계속 강조했었잖니. 까먹었니 벌써? 어쨌든 불과 물이 싸우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개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병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두 분이 좀 근데 이제 병화일관인 분이 금에서 수로 흐르며 이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해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저 수요일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서 목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동의하기 어렵겠죠. 자기는 여기 있는데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병화일관인 분은 지금 꾸물림처럼 거꾸로 역으로 흘러가니까 역으로 흘러가니까 해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기가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인 거. 같은 얘기. 얼른 화해하시고요. 그 연결된 또 사연 두 번째가 있네요. 하여간 꾸물림 편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JH님이 남겨주셨고요. 에피소드 20 관련해서 식간도 해당 시간이 있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20 꾸물림 명식 해석 중 지산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뭐 큰 실수를 쳐주는데 지산 선생님께서 본인은 정화일주라 밤 7시 정도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낮엔 학교에서 졸렸다 라고 하셨는데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도 해당되는 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지산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옥시면서. 사실은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아.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학교에만 오면 막 졸린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근데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막 재밌는 친구들도 있고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막 다방구도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다방구도. 일주랑 가면 딱히 크게 상관없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일주 정간회는 사실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기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 병화의 기운과 정화의 기운은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그 병화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정말 온천지를 덮는 비슷한 기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시간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유세 12시에 안 왔지 않습니까? 해떡은 남들보다 해지기 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거대한 어떤 뜻을 펴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화는 저녁시간이 맞아요. 이 병화가 되었을 때는 정화는 웬만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화는 이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올 때 밤시간 밤시간에 실제로 자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신이 굉장히 잘 돋보이는 이때 웬만한게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은은하게 불편함 그래서 특히 정화 일주인 분들은 그런 조명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강한 이렇게 태양강 아래서는 사실은 이제 바로 다 뽀록 나는 거죠. 막 주근깨 뭐 이런 이런 그 이 으스름한 촛불이나 이런 그 간접등 이런 불빛 아래서는 이제 그 이 정화의 기운들이 굉장히 이제 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실제로 이때 어떤 이때 글을 쓰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잘 그래서 정말 꼭 그렇게 밤에 일을 하는 밤에 저녁에 글을 쓰고 밤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병아는 아침부터 일단 성질이 급하니까 일단 박창현은 나가야 돼 일단 해 뜨고 보자 해 뜨고 보자 해 뜰래 거기 이제 저녁 때문에 지쳐서 집에서 밥 먹고 자자 하고 이제 자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도 해당하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시간은 원래 지지해서 정해지잖아요 자축이며 진사음이 뭐 이렇게 지지해서 정해지고 원래 가벌병정 무기를 무까지를 낮시간으로 봐도 상관은 없고 기경신임계 이것도 밤시간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지는 않은데 그게 무리는 없네요 어쨌건 기운이니까 네 기운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중요한 일관들이 있고요 계절이 중요한 일관들이 있고 그리고 청탁이 중요한 일관들이 있고 아 다 다르구나 네 다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근데 저의 기준으로서는 병정아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불이나 이런 어떤 목들은 계절의 요소들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임계 같은 경우에는 청탁 그 다음에 경신도 청탁 그러니까 신강신약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 사주가 순도가 좋으냐 청탁 이런 그 다음에 목화는 또 왕하냐 약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청간을 가지고 시간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물론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시간이 어떤 계절을 논하는 사주도 있고 선생님 토는요? 토는 이제 계절의 춘기라고 해서 원래 토를 잡기라고 그러잖아요 잡기 잡다 그러니까 토는 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외부적 조건과 환경들이 외부적 조건과 환경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뭐 이렇게 다양해져서 옛날에는 무조건 양관들을 남자들은 무조건 좋게 봤고 음관들을 남자들은 다 나쁘게 봤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뭐 조명이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밤만 되면 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횃불밖에 못 키는데 그러니까 낮시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양관들을 좋은 위주로 봤고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음관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게 환경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됐네요 근데 아니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한 저녁 이제 어스룩해지기 시작하면 네 낮에 아무리 피곤했어도 갑자기 이렇게 중심이 말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하는데 제가 11시부터 저는 오픈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지금 한 20, 30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토인데 저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6시만 되면 이렇게 맑아지는 거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토는 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새벽 5시 음탕에서 그래 음탕에서 아 그렇네요 네? 이거 잘라야지 우와 이런 게 있구나 PD는 시간이 정사시예요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충분히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까봐 제가 재미삼아도 뭘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두의 관심사 연애입니다 이거는 모두의 관심사라기보다 낯선 PD가 제일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눈에 딱 띄워서 뽑아왔나 보네요 방금 잠깐 쉬는 시간에도 연애하려고 운동하신다고 지금 아니 체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낯선 PD가 가장 관심을 가질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너와 일주가 닥쳐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 결혼을 할 사주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34살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태어난 월시는 1983년 1월 27일 새벽 4시 양역 서울생입니다 가끔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제 사주를 보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꼭 결혼을 하고자 하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 어떤 형태든지 안정된 배우자이자 친구가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젊은이 마음껏 연애만 하고 살아도 아쉬울 것 없지만 노년에 외롭게 살게 되는 이런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전 안정된 이성관계를 갖기 힘든 사주인가요? 또한 제 사주에 화가 없어 사람들이 붉은색의 옷이나 장신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좀 밝고 붉은색의 옷을 입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요? 그럼 남자도 사주에 화가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 건가요? 요즘 남친이 없는 상태라 좀 외롭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전혀 아닌데 요즘 왜 이리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쓴 것 같네요 가정에서는 가짜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닉네임을 밝혀주세요 닉네임은 시에스타83입니다 저 아니고요 임술련의 개축월 을묘일의 무인시생 여자분이시네요 흰색이랑 빨간색이 없네요 흔히 하는 말로 관이 없다 무관, 무식상 관과 식상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게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자에게 관 남자에게 죄 혹은 식상이 없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결혼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확률이 아주 조금 뭐 조금 떨어지는 정도지 빈도수의 문제인가요? 뭐 빈도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결혼은 꼭 그런 원곡만으로 판단될 수도 없고 네 또 대훈에서 이렇게 이제 관이 들어온다든가 네 대훈에서도 만약에 한 72회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네 또 세운이 있고요 네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른바 용신, 휴신, 대운 때가 네 또 결혼한 결혼이 연이 맺어지는 어떤 또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할 때는 그냥 평생 널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네 결혼 전문가이신 강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더 지효성이 있네요 근데 이혼 전문가 셔서 아 그것도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은 맘맘먹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저 제자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게 결혼을 결혼하는 개념을 마치 쇼윈도우를 만드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좋으면 좋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두 사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마치 결혼을 마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최소한 이런 데는 살아야지 이런 차는 타야지 네 근데 서른 네 회의 남자가 그런 남녀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뭐 어 그리고 그러면 그걸 그게 가능한 경우는 뭐 부모 그 남자 쪽이든 여자 쪽 부모가 뭐 돈이 엄청 많아서 네 이른바 이제 꽃가마를 태워서 치집장가 보내는 경우에나 해당할 텐데 네 그렇게 살아서 그게 과연 이 두 사람의 앞날에 기나긴 앞날에 그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네 저는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일단 이 우리 시어스타 팔섬님의 얘기에 공격 드라이 전에 네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 그냥 그 편의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일에 불구한 거잖아 네 그게 인정의 모든 게 아니다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드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그 아니 그 사주에서 네 자꾸 뭐가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제 그 초학자들이든 지금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든 보면 어 관도 없고 식상도 없네 그러면 관은 이 사주에서는 남자고 또 식상이랑은 자식이고 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고정관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주를 배우거나 또는 공부하시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장 쉽게 보이는 걸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없으면 죽습니다 어떻게든 존재하게 돼 있고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입장으로서 굳이 지장관을 따진다면 뭐 인중에 병화도 있고 술중에 정화 식상이 있죠 그리고 축중에 심금도 있고 그럼요 예 술중에 또 역시 심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존재하는 거고 설사 지장관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끌고 와요 응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네 전혀 그건 염려하실 바는 아닌데 네 뭐가 뭐 금이 없고 화가 없고 사주에서 살아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표현하면 심장도 없고 헤도 없고 자꾸 이런 얘기니까 사주를 혹시 관찰하실 때 뭐가 없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하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 네 근데 참고적으로 그 이 여자분이 여행을 한번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까지 내가 여행을 떠났다면 혼자 가신 거죠 음 음 음 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당초부터 동성자를 태우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얻어 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혼자 운전하고 혼자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음 단지 그것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어 가다가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음 잠깐 뭐 휴게소에 들렸는데 음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했다든지 음 뭐 기타 등등 해서 어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동성자를 먼저 태우고 갔느냐 음 아니면 혼자 떠나느냐 사실은 이런 정도의 차이의 느낌일 뿐이지 가다가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여자잖아요 음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태우지 않는 거죠 음 아 남자라면 막 태우는데 네 남자라면 그래서 이사주는 남자라면 천하의 남봉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교 저 뭐죠 그 비겁도 강하고 쟤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인성도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남자로 태어나면 아무나 태우는 거죠 가다 보면 아 남자 여자가 바뀌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많이 나죠 그래서 근데 이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쉽게 못 태우는 거죠 아 날도 어두워요 음 어두우니까 깜깜한 데서 어떤 놈이 태워달라고 그러면 그럼 뭔 근거로 태워주겠냐고요 음 그러니까 자꾸 인연을 이제 스쳐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그래서 항상 조언을 드릴 때 음 이분은 에 그렇게 우연히 오는 인연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음 소개를 받아라 음 근데 소개를 받는 게 정말 선 공식적인 거 있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친인척들이든 누구든 야 어디 역에 가면 누구누구 있을 테니까 걔 좀 태우고 어디까지 좀 가줘 이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럼 태우면 되는 건데 오 이게 너무 로맨틱하게 언젠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왕자님이 서있게 참 와 막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막 팔뚝 끌고 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예 팔뚝 끌고 있는 남자가 정말 참 및 들어가서 예 에에에 뭐 이러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왕했으면 있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요 나 그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낯선 PD님도 무관사주잖아요 네 무관사주들의 특징이 꼭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가다가 어쨌든 우연히 만나야 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마치 이게 잃어버린 지갑 같은 거예요. 봐도 내 건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선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소개팅이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신분이 확실한. 그러면 태우기도 쉽잖아요. 신분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절차 지켜서 하는 것. 양가 합의를 하고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후손을 도모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만 거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결혼을 하실 분인데 자기가 이제 헷갈린 거죠. 긴가민가한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게 태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낯선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개를 받아서 좀 알만한 아니면 신분증이라도 좀 확인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뭔데 나는 주민등증 좀 맺히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담이지만 좀 그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충분히 인연을 맺을 수 있는데 이미 저는 17세부터 쭉 출발이 됐는데 문제는 계속 이제 사주에 황운이 늦게 들어오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든 상태예요. 날이 밝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질 상황은 좀 생길 수 있는데 올해가 병신이에요. 올해 기대를 해보시라는 거죠. 올해. 병화의 기운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열만 남아서 8월까지 8월 초까지 최선생님까지 소개팅 한 3번 하세요. 더군다나 병신 이러니까 신금이 이제 정제거든요. 정관이거든요. 정관. 병화가 이제 정관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때 정말 소개를 받으면 확실한 사람. 나랑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아유 감축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보자. 내년도 물론 기회가 있죠. 금년 내년 되게 좋은 거군요. 그런데 참 이분이 결명한 게 병화 정화 어떤 화가 들어와도 임수와 개수했기 때문에 다 충과 합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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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충도 되고 합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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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뭐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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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그 예측 불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waż다라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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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중요한 얘기에요.avia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화토가 토가 용신이고 화가 희신인데 근데 이 토가 많은 듯하지만 술토도 있고 축토도 있고 무토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 무토정제는 솔직히 힘이 거의 없고요. 다음에 월지축토는 이게 축월축토라서 이거는 거의 뭐 수의 기운으로 가득 차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술토 하나 정도가 제대로 토인데 또 이 토는 또 위에 또 강한 임수와 개수들을 안고 있어서 이 술토도 이렇게 썩 그렇게 토가 없어요. 근데 이 토가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식상생제가 되려면 화의 기운을 잘 쓰셔야 된다. 그래서 붉은 옷도 좀 잘 입으시고요. 또 이렇게 뭔가 화의 기운이 있는 남자분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요. 그건 절대 안 하고 화가 너무 많으면요. 이 토들이 너무 타버리면 너무 조열해버리면 이거는 우리 흙을 너무 세게 흙을 너무 세게 구부리면 흙이 아니라 도자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왜 한 게 있어도 굉장히 참 잘 예쁘게 잘 오행의 흐름 순조로 흐름 속에 있는 화 이런 걸 이제 생조된 화라고 하는데 이런 생조된 화를 가진 분들 하면 훨씬 더 금상첨화겠다. 그러면 또 이 화를 부르려면 본인이 화의 기운을 좀 스스로의 자가 발전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는 화끼리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은 화인데 이쪽은 화가 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뭐 괜찮은 게 여기 어둡게 있으면 상대편은 화가 뻘쭘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이래 좀 아직 그 진문목을 모르니까 네. 스스로를 좀 약간 업 시키는 거 좀 중요하다. 또 자기를 좀 더 부각시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신을 좀 더 조금 더 화려하게 부각시키는 것도 좀 중요하다. 약간 빨간 립스틱도 좀 다르고 네. 지금 딱 떠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도 공산당 지지하고 그렇죠. 저는 그냥 뭐 날 때부터 공산주의자예요. 이런 거 왜 이번에 그냥 받아줘요. 뭐란데 왜 받아줘 이번에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좀 그런 좀 좀 의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을교육주 특히 여성 을교육주분의 특징들이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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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묘의 특징들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도 네. 이 겉으로는 굉장히 그 뭐랄까 너무 억제된 아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부각되는 것을 이렇게 그 저어하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강한 분들이 좀 소극적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이제 버스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본래 남자고 버스는 오만 기다리면 오는데 네. 이 전주장이 사람이 없다 싶으면 버스 기사들이 그건 지나가 버리거든.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 여기 있어 라는 걸 확실히 사인을 줘야 이 버스가 전주장 위에 내 정거장에 서는 거거든. 약간 이렇게 빨간 세탁기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고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 거꾸로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웃으시고 하하하하 웃음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화해 동목이기 때문에 뭐 남자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웃는 거 하하하하 너무 실없이 웃으시면 안 되고 아니 실없이 계속 웃는 게 좋으시고 하하하하 계속 실없이 웃고 상대방이 뭔가 얘기해주면 이렇게 방긋 웃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아니 이게 명리학으로도 이게 이렇게 상담이 되네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여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의 사주가 정말 계속 웃게 될 일들이 자식밖에 없어요. 아 정말 자식이 생기면 이분이 저는 사주의 어떤 의미가 사실 결혼하면서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인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아 결혼을 하고서도 하고서도 왜냐하면 계속 낯선 거죠? 낯선 거죠. 자기가 겪어본 바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만난 거니까 어쨌든 여행을 하다가 누가 태워달라고 했다든지 그래서 못 본 사람인 거거든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낯선 낯선 게요? 평생 네. 매일 매일 새로운 일신일신울신 네. 마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만 보면 내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내 신분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 게 확실하잖아요. 내 신분증이란 게 그게 바로 자기가 혈육 피 확신이 가는 확신이 가는 피가 섞여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대면 대면 하다가도 자식을 딱 낳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남자도 확실한 내 남편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사주에서 보면 사유축 굳이 합을 논하자면 축토가 사화 유금 그다음에 축토 이렇게 세 개가 삼합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끌고 오죠. 저 축토가 유금 관도 끌고 오고 그다음에 사화 화도 끌고 오고 그래서 결국 자식까지 결정이 돼야 네 결정이 돼야 이 분은 비로소 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낄 거라는 거죠. 소개팅이나 선을 봐서 결혼을 하고 빨리 애를 놓으셔야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이 원래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남자로 태어나면 본의 아닌 바람기를 심하게 가지는 거예요. 아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정말 바람기 있는 사람하고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요즘은요. 여자로 태어나도 바람기 많아요. 하하하하 당연보셨나요? 하하하하 그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건 똑같죠. 남녀나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신분을 가지거나 이런 거를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선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소개를 받거나 이런 공식적으로 하긴 건가 내가 볼 때 일지가 유금인 남자를 만나서 마이크 좀 일지가 유금인 남자를 만나서 사화인 자식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나겠다 근데 이거는 일지에 도화가 있으면 부부궁이 좋다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생기되어야지 부부궁이 좋은데 지금 부부를 이뤄야 되는 건 거죠? 부부를 이루기는 아까도 마찬가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명식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내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지금 급합니다 한 시간 올해 내년이라는 거는 이분은 34살이신데 대운에 이제 관이 들어있고 지금 너무 좋거든요 대운에도 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운도 병신년 정유년 이렇게 되니까 올해 내년 급하게 급하게 좀 움직이시면 저는 시집가서 정말 잘살이라고 보는데요 이분은 그렇군요 저희 창규 어떠세요? 네? 네? 시이스터팔서님 같은 의물들끼리 이번 일이랑 내년 화이팅 해봐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퍼팔서가 오늘 이상하게 6시 반에 녹음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러게요 벌써 좀 시끄럽긴 한데 요즘 견제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견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디오 채공소 코너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강원 라디오 자파명리 클럽 게시판에 게시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욱질명리님, JH님, 시에스타83님께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아이디로 쪽지를 드릴 테니까요 주소 꼭 회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쪽지를 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공개수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닉네임이 다섯 분이시거든요 죽돌님께서 좀 읽어봐 주시죠 해독탐색녀님, 다슬기님, 사필귀생님, 늑대늑대님, 처녀귀인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네 꼭 쪽지 확인하시고 주소랑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송할 때 파인프라 치약 선물 협찬 들어왔다고 말씀으로 드렸더니 강원 선생님께서 우리는 안 주냐 라고 한마디 하셔가지고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대요 지금 요거까지만 좀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를 저희 진행자용으로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좋은 점이 참 많죠 이 치약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안 써봤어요 그게 뭐 저희 간의 안목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철명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써서 잘할 수 있는데 저도 1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참 안타깝고요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 드립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타까움은 마음을 뒤로 하고 녹음을 여기서 마쳐볼까요 선생님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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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